분위기 다르다. 아예 거의 끊겼었지. 가보고 싶다. 와... 재밌었겠다, 저기. 여기 약간 로크의 느낌인 것 같은데? 골목이 확 생기가 있어졌어요. 볼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카페 가기 전에... 여기서 내려서 사진 찍을래? 진작 이렇게 내려요? 나는 내리고 싶긴 해. 내린다고요? 내려도 돼? 제가 ENFP여서 좀 즉흥적이에요. 와, 진짜 즉흥적이시구나. 와... 아니 골목 분위기가 진짜 우리나라랑 다르긴 하다. 응. 방콕에 왔구나, 드디어. 저기는 딸란노이라는 골목길인데요. 방콕 싸오프라야 강가에 위치한 올드타운입니다. 예전에는 근처 공장 노동자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저 골목에 사람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힙한 느낌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물레동 을지로 이렇게 막 하듯이. 네, 맞아요. 요즘에는 엔지들의 필수 화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메이징 타일랜드. 여기 사진 찍을까, 나?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줘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방콕을 낀다는 식으로. 다일랜드 글 보이게 해야지. 저기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네, 맞아요. 사진 필수로 찍겠습니다. 무지하게 찍겠네요, 우리. 언니 약간 키 몇 센치까지 오네요. 나는 뭐 많이 바라지 않을게. 키 한 180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응, 저 마음 알지. 오케이, 오케이. 180 가능해? 와, 180 가능? 엄청 잘 찍을 것 같아. 잘 찍자. 잘 찍자. 잘 찍자. 우와. 진짜 오래된 척. 오, 느낌 있다. 오, 근데 느낌이 장난 아닌데? 진짜 느낌이다. 찍어야지, 올드칸 찍어야지. 오늘 룩이랑 잘 어울린다. 아, 잘 나온다. 내리게 잘했네. 여기 되게 유명한 데였어,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기가. 어, 여기다. 눈도 뭐 이렇게 생겼어? 눈 예뻐. 레츠 고. 들어가 봅시다. 기대된다, 근데. 뚜루루루루. 우와. 뚜루루루루. 우와. 우와. 히어보. 우와, 너무 예쁘다. 되게 현대적이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크루즈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요즘 인테리어. 귀여워. 귀여워. 우와, 귀여워. 우와, 우와. 미니파. 아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인테리어가 진짜 미쳤는데? 여기 봐봐. 완전 부티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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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우와. 화장실 중에 화장실. 화장실 대박. 화장실 너무 좋아요. 우와. 예쁘다. 우와, 욕주 봐. 야, 짱 커. 욕주 있어요? 우와. 대왕 욕주. 완전 커. 세 명이 들어갔다. 난 이거면 됐어. 세 명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 뷰 한번 봅시다. 뷰를 이거 커튼을. 우와, 방콕이다. 예, 방콕이다. 이야, 시티뷰. 시티뷰. 뭔가 분위기가 엄청 일찍해. 저기 막 지하철도 지나다니고 지금. 너무 그 느낌 있다. 아, 시티뷰네. 오션뷰가 아니네. 방콕은 오션뷰가 거의 없죠. 바다는 없어도 밤에 야경이 있죠. 야경이 너무 예쁘죠. 테라스가 좀 아쉽다. 환기가 안 됐다. 환기도 되고 우리 원숭이도 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근에 여행을 와본 호텔 중에 한국이랑 다 통틀어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런 호텔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예쁘다. 진짜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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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시 여행. 우리는 휴양지 여행을. 예린아, 됐다. 언니, 여기 매척 됐다. 언니, 뭐예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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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거 해. 뭔데, 뭔데? 저게 뭐야? 우와, 대박. 저게 뭐야? 대박. 밑에 뚫려있어, 유리야. 와, 나 저기 진짜. 유리야. 뭐야? 너무. 우와, 무서워. 어떡해. 이 사람도 무서워서 저기 멀리서 찍고 있어. 일단 나 먼저 신발 신어. 신발부터 신어, 빨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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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쿵쿵 뛰는 애들 꼭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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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박. 어머, 어머, 누웠어. 대박. 우와, 대박이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거의 안방이야. 와. 언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감이 됐어요. 이거 뭐야. 이거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 야경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걸. 여기서는 저렇게 바라만 보고만 있어도 사랑에 빠지겠다. 난 일단 너무 좋고, 호텔도 일단 너무 100점이고. 다행이다. 보통 외국은 루프탑이 엔딩인데 태국은 루프탑 갔다가 야시장이 있잖아요. 야시장을 가야지. 밤에. 들켰다. 벌써 들켰다. 한국 시리아이 캔스탑입니다, 여러분. 나 그래도 좀 안 먹어본 음식을 구존에 보고 싶은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뭐야? 시림프 샐러드? 아, 시림프. 저거 진짜 짱이었어. 맛있지,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잖아, 새우. 아니야? 지금 상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왜? 생물이에요? 새우. 엄마. 야후! 소스 같은 거를 만들고 있어요. 어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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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먹어, 바로? 어떻게 먹는 거지? 지금 저 튀고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건가? 야, 잠시만요. 아니, 그냥 저렇게 주는 거야? 아니, 그냥 낚시할 때 미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래, 미끼 그거네. 어허, 먹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저거. 아, 양념을 넣어서 섞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절하나 봐. 애들이 기절해가지고. 하 plugs 계속chant 있어. 봄 aunque esa 오a! 왜 이렇게 잘해, 약간 다 같이 planting 뭐케. 잠시만요! 하핳! 아, 이거 뭐 들고 다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흐으으으음! 일단... 저의 첫 단째 메뉴입니다. Jennie pressures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봐, 열어봐봐. 이름이 꿈 댄인데 새우랑, 댄이가지고 댄스여서 춤추는 새우, 이름이 콩댄이에요. 오, 튀겨!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떡해, 저거 계속 기준시켜야 돼! 우와! 오, 루시! 그런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 애들이 기절한대. 그래서 이거를 김이랑 같이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김? 어, 김이랑 같이 싸서. 너무 맛있어. 저거 완전 그... 소주 생각나는... 소주 안으로... 그럴 것 같아. 다들 기절했겠죠? 응? 기절했겠죠? 응. 다 죽었겠지? 응. 찐이다, 찐! 여기가 포항이야. 너무 뭔가 신선한 느낌을 뭔가 확 비린내나 이런 게 일단 전혀 없어. 맞아요. 난 또 먹을 때 식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부드럽고, 그치? 맞아요, 맞아요. 부드럽고, 그 식감이 이제 새우가 만들어주는 것 같고. 난 안 찔러. 어, 날 찔러지. 날 찔러지는데. 그 정도로 잘하지 못했어. 어, 부드럽고 매콤해. 어, 매콤해. 생새우 원래 달짜찌은 하잖아. 저거 제가 제일... 한국 와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에요. 야, 저게 싱싱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짱 맛있었어요. 진짜로? 되게 맛있는 달콤한 새우장을 기름에 싸먹는 느낌. 아, 맛있긴 하겠다.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고 싶어, 근데 저 아까 그 새우. 아, 해파리도 궁금해. 이거를 구운 데다가 거기다 소스를 엄청 얹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해파리 도장합니다. 해파리,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센 것 같아. 음! 매콤하면서 새콤하다. 뭐 약간 본약. 본약 같은 그런 식감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어, 네. 아... 다이어트 음식이네. 맛있겠다. 너가 먹을 수 있지? 어, 너무 먹을 수 있어. 응응. 아, 진짜 이거 먹어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소세지. 아, 미치겠다. 이게 태국의 이신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소세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처럼 음식으로 특화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저건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이신. 어때, 어때? 안에 당면이 들어있어, 그치? 약간 당면. 찹쌀 당면. 응, 응. 쫀득쫀득 가지. 완전. 소세지 부분은 순대. 응, 순대에 가까운 것 같아. 순대 같이? 네, 맞아요. 예린 씨 같은 분들 많아, 막상. 어?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 분들. 맞아요. 제일 잘 먹겠지. 맞아. 먹고.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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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응?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어때요? 나는 원래 이런 스포츠 감성을 엄청 좋아해. 나는 만약에 누가 진짜 당콕에 간다고 하면 야시장 나를 무조건 추천해. 나는 친구들한테. 내가 burada 했던 마지막 잔이죠. é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